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11월 30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이제 대선 D99일. 여야간 네거티브 공세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는 현재 민심 상황 또 주요 전략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도시 안산 단원입니다. 다 외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원래는 국민의힘의 이경 의원과 함께 하시는 초선열전 시간인데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결석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초선열전 보다는 이런 이슈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리고 김남국 의원께서는 온라인 소통 소장도 맡고 계시니까 네. 지금 저희가 선대위와 관련되어서 모든 의원들이 보직을 다 내려놓은 상황이어서요. 선대위 인선이 마무리가 돼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 소통 당장 이거는 이 역할은? 아마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국회의원 신분 이전에도 그냥 당원으로서 혼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보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선 99일 남았는데 선대위 재정비가 아직 완성됐다고 보긴 어렵죠? 조직의 틀과 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어떤 분을 모실까. 또 외부의 좋은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또 선대위가 쇄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선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 중 빠르면 수요일까지는 아마 선대위 구성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계속하고 싶은데요. 잠깐 국민의힘 쪽 상황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고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또 간밤에 이준석 대표 SNS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알파벳 P도 붙여놨고요. 네. 그래서 알파벳 P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충남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패싱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아침 라디오를 통해서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후보자 일정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실제 상의 없이 대표에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진 선언에서 또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후보의 어떤 공식 일정과 관련되어서 당과 홍보와 상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결국 어떤 이런 어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논란이 선대위 구성 때부터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연장선산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남겨서 굉장히 지금 좀 갈등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 호사가들 얘기 같은데 혹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런 메시지 올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개인적인 일이요? 여자친구랑 무슨 관계 때문에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 주변에 찌라시를 받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소식이 도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 조금 하나 더 할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패싱도 그렇지만 또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상황. 그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계속 지금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는 것이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치한 경력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발언이나 설화에 휩싸였던 문제였던 발언들을 보면 아주 우리 사회의 어떤 현안에서 중요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잘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국정원을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 있는 것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제2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요. 이미 지금 이번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벌써 문고리 3인방이 있다. 그래서 실권자는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서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 불안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내년 대전환 위기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100일 기점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이것 좀 함께 보시죠. 먼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27일 성인 103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43.7%, 이재명 후보가 35.1%, 오차범위 넘는 격차 보였고요. 한국사례 여론사회 여론전구소가 TBS 의뢰로 같은 기간에 성인 1,009명한테 물어본 거 윤석열 41.8%, 이재명 39%, 오차범위 내고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6일에서 28일까지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후보와 이후보와 간에 각각 격차가 거의 없이 각각 35.5%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언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지지율 상황 보면 전체적으로 두 후보 간의 오차범위 안팎으로 이 격차가 거의 좁혀지는 상황 같은데 이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절박하게 그리고 낮고 겸손하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연한 것은 이제 여론조사마다 워낙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각각의 여론조사 추이를 같이 함께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두 자릿수 정도의 어떤 격차가 벌어졌다가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하듯이 최근에는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반등의 전환점을 좀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되어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계 전 대표, 김병준 전 대표 이런 분들을 보시다 보니까 쇄신해달라,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 기대를 잘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주말에 광주 선대위 구성이 있었거든요.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18세 고등학생, 여고생이 학생운동하고 청소년의 어떤 정치기본권 확대와 학생들의 어떤 여러 권익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어떤 신선한 외부의 인물, 그런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실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좁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온 기사 중에 30대 워킹맘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언론에서는. 조동연, 사경대 조교수죠? 39살? 네. 인재영입 1호. 30대 워킹맘이 영입이 됐는데요. 이력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30대 워킹맘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전문성, 그런 어떤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신 분이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군 출신, 17년 동안 이라크 자이툰에도 복무를 하시고 육군본부에도 복무를 하면서 이런 어떤 안보와 관련된 부분, 우주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17년간 이상 하신 분이어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이런 분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초점으로 여론조사 하나 더 보시죠. 한겨레의 유래로 케이스 스탯 리서치가 지난 25일, 26일 이틀 동안 성인천 27명 대상으로 한 건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이들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응답이 54.4%. 그리고 윤석열 후보 또는 부동층으로 이동하겠다. 이 표심이 30.1%로 나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련수사 심의위원회 홈빛 참조하시고요. 자 이거 여권 지지층 이탈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원인 진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 4년간 굉장히 좀 부동산이 폭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부동산 올라와서 좋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세금 부담 문제가 있고 또 집을 가지지 못하신 분은 상대적 박탈감에 또 주거 문제를 안정적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굉장한 불만과 고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는 청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장에 취업해도 아예 그냥 돈을 20년 30년 모아도 서울의 전세나 이런 좋은 곳에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가장 큰 거는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 이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K-방역으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방역적 성과는 있지만 2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가까운 제자들이나 후배들 취업을 아직도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지지층의 위반 또는 어떤 약간 부동충으로 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메타버스 타고 현장 다니면서 젊은 층 최근에 공략을 많이 하셨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등장해서 소통도 하시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기 편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소통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있던데. 정치하는 데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정치의 네 편 내 편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가져가야 될 국정 철학 중 중요한 것이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 이런 어떤 촛불 정보가 탄생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야가 굉장히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끼리만 싸우면 상관이 없는데 국민들까지 이렇게 아예 갈라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커뮤니티와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국민들의 의견 직접 후보자가 청취하면서 듣고 있고요. 어떤 특정 사이트만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방문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중간에 염색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메시지를 다 준비했는데 그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황은하 의원이요. SNS에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이 저항력 빈곤 고령층이라고 쏟아 삭제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 두시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황은하 의원님께서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명을 하셨죠. 바로 또 이제 그 해당 내용을 수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정치를 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수진 의원 지난주에인가요? 며칠 전에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막말 험한 말을 했었는데요. 이런 어떤 발언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치를 또 외면하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사실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 이런 말을 했는데 청년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청년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기성세대를 갈라가지고 기성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또 이제 요즘에 듣는 말이 기성세대들 낀세다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 소외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위로는 어른 부모를 봉양하는데 자식들에게는 봉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 못하고 자녀들 대학이나 또 결혼하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도 너무 좀 소외받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발언에 조금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그룹, 다른 상대를 또 비하하는 것은 좀 저희가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100일 앞은 어제 이것도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이게 윤석열 후보 건데 이거 수용하겠다. 이게 오롯이 윤 후보의 성과로 갈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상대당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받는 경우가 많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네이밍을 다르게 하거나 정책 내용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는 심지어는 당리, 당리학에 따라서 일부러 반대하는 경우도 꽤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내년에 내가 대통령 되면 뭘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왜 내년에 미루냐.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추경으로 해가지고 한참 뒤에 내년 하반기에나 집행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민생의 여야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다면 실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과는 다 본인이 가져가도록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민생부터 챙기자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홀로 하시는 열전하시는 건데도 시간이 지금 다 돼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그런데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 봤을 때 이게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국회 예산 신비 기간이 어떻게 이게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까? 합의만 된다면 기재부에서 추경안 편성할 때의 여러 가지 지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보통 아침에 어떤 거를 해도 밤늦게 예산 결산할 때 수정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결단만 하면 가능합니다. 결단만 하면 50억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 이거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남국의 경험과 함께한 초선열전은 아니고요. 홀로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